마법 햄스터 코코와 신비의 발표, 말하기 비법, 팜파스에서 편했습니다. 어린이 교양서를 써온 장보람씨와 심리치료사 박진영씨가 함께 쓴 학습 동화입니다. 소심쟁이 지하, 문제야 주민, 발표 울렁증이 있는 채영, 꼴지대장 민호까지 발표에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통해 표현력을 키우는 비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